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다정히 손을 잡는 밤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칩시다 아프게 맘 새긴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울음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안녕이라고 흰성씨 아 대단합니다 박자를 컨트롤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박자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박자 1단계 최고세요 땀이 다 나네요 서유리씨는 영화같은 사랑을 꿈꾸곤 하세요? 당연히 꿈꾸죠 여자라면 어디서 만나고 싶으세요? 기왕이면 일터말고 그냥 놀 때 여행을 가구나 일터도 괜찮아요 여기 봐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잘 만났잖아 일만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저같은 스타일 어떠세요? 솔직하게 이선균씨같은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 거울이 있다 세상 거울이 있다 세상 거울이 있네 빨리 가 진행하실게요 아예 아니라는 얘기 그만하시고 진행하실게요 돌려 주세요 이재영 유호 어? 야 이 노래 오랜만인데 이거 여자 노래인데 정주리씨가 아는 것 같은데요? 정주리씨의 섹시한 매력에 빠져봅시다 정주리씨의 섹시한 매력에 빠져봅시다 오 라라비랄라라라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떠나는 내 맘속에 상큼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일 때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일 때 신 빌어냈지만 새같은 춤 오 이제는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은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일 때 신 그대를 받아보던 그 순간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사랑에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그 입술의 속삭임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꿈만 남긴 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다 왔는데 좀 중간에 되게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진행하실게요 틀렸으면 틀린 건지 많이 말아 조세호씨 그래도 너무 심한 너무 심한 퍼포먼스였네 뭔가 오해하셨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아니라 쉽게 상황이었어요 어 진짜 자 어쨌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한성 서유리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이선진 이화선대 이범학 김민교 자 도전천곡 이번 예선은 아 장신예선이에요 장신예선 자 우리 이선진씨와 이화선씨 아 정말 말 그대로 8등신 9등신 미인인데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이선진씨 남편분이 원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매니저였어요 10여 년 전에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매니저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여행을 하다가